강동구에서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이 소득이 변경됐다고 자진신고하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강동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동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.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복지대상자 등 복지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3개월 이상 발생한 사람들입니다. 이번 소득변경자진신고사업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사회복지과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